왜 아버지 죽었어? 아들은? 6시간 2시간 어 야 아들 먼저 죽겠는데요 여러분 아들 죽는 거 빠르게 빠르게 감자 사신 또 만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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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그걸? 문 만들어야지 왜 안 걸마 죽지? 남은 시간 0분인데 이 새끼 뭐야 얘 진짜 해리포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오류가 난 죽었대 죽었대 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 해리포터가 맞았어 해리포터가 맞았어 해리포터가 맞았어 헤그리드가 데려갔어 헤그리드가 데려갔어 헤그리드가 데려갔어 헤그리드가 데려갔어 하 어떡해 엄마 죽는다 엄마 엄마 여러분 엄마 곧 죽거든요 4시간이거든요 빠르게 가면 간다 아들 없어요 아들 없어 아들 데리고 갔다니깐요 아들 데리고 갔다니깐 내가 너무 방치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해리포터가 부모님 복수하러 온다 큰일났다 괜찮아 부모님 내가 죽일거긴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거지 왜 아직도 2시간이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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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 만날 수 있어요 또 30분이 늘었네 야 물이라도 마셨니 너 야 물이라도 마셨니 너 야 물이라도 마셨니 너 하핀 어허 네스 플루임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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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여러분 액사 성공 예은이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여기로와서 활리챠가 예은이 자 나랑 지금 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다 예은이 유혹적인 상태로 희롱하기 야 그거 알아? 내 남자 친구 신이야 어? 내 남자 친구 죽음의 신이거든? 어이가 없으려니? 내 남자 친구 죽음의 신이야 건들면 진짜 죽는다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자자자 야 왜 대화 못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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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예은아 조언을 요청하자 아기를 뺏겼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빨리 빨리 예은아 뭐해 뭐해 가고 있어? 직접 온다 직접 간다 와준다 와준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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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디가 여기 좋은 요청해야지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관심도 토론 좀 하고 어? 아부조 좀 해주고 사신 자고 가라 그럴까? 알아가기 여기 직업도 물어볼 수 있나 이거? 어 싱글인지 아아 어 싱글인지도 물어볼 수 있네 사신님 사신님 저저저 위로해주세요 빨리 위로 우울한 칭찬도 해 빨리 내 기분이 나아져야돼 우울한 칭찬도 해 빨리 내 기분이 나아져야돼 quello 우울한 칭찬도 해 자기 우리 강 보러 갈래 요단강 이제 얘만 남았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시간 남았네요 위로 올라가서 직접 보도록 합시다 지켜보도록 그녀의 죽음을 내가 남자친구 떠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저 죽으면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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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영혼 치워야되지 아 맞아 아 귀찮아 아 진짜 자 일단 벽부터 없애야되거든요 조이 에이 아 여기 뒤에 있는 벽까지 없어버렸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익사를 또 시킬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추후에 주의도 귀찮은데 지철까지 해줘야되네 그러니까 아우 진짜 귀찮아 죽겠어 이거는 아 없애지 않는 걸로 지하세계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거니 빨리해 빨리 빨리 와라 지금 해리포터 없어졌다고 지금 매우 우울한 상태거든요 보내줍시다 보내줍시다 보내주고 자 부수 부수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녀가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시간 남았네요 빠르 빨리 자 이제 오빠 나 좀 달래줘 나 외롭단 말이야 아 외롭된다 우울하단 말이야 좋아 30분 30분 갑니다 갔습니다 여기로 가자 미리 대기타고 있어야겠다 야 넌 안죽어? 뭐야 여기 갑자기 가만히 있어 저놈 못올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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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심이 최근에 떠났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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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우우 예예 너는 곧 죽어 근데 왜 얘는 안 쓰러져있어?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잘 가 응 여기로 와 여기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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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필요 없어 울 필요 없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 좀 전해줘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 좀 전해줘 강연님 남자친구분은 신이시구나 병시옷 아이고 혀가 꼬였네요 죽음의 신이시구나 야 내 남자친구 죽음의 신이라고 어 너 아주 죽고 싶어? 통곡하자 난 통곡만 하면 하는건데 살려 죽였어 설마? 아 애원하지마 어 우리 남자친구 냉정해 좋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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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영영 떠나갔습니다 야 사이코패스 있다 진짜 내가 죽여놓고서는 막 울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남자친구와 대화해야겠다 자기야 자기야 일 다 끝났어? 자기 일 다 끝났어? 자기 일 다 끝났어? 자기 일 다 끝났어? 아 자기 자기 자기가 제 자기가 어? 사실 난 너 드라마야고 전기축격 그러자 야 죽음의 사신하는데 전기충격기로 장난치다가 진짜 건너가는거 아니냐 강아? 정색한다 개정색하는데? 어 직업에 대해 묻자 직업에 대해 묻자 자기 직업 뭐야? 오 친구 됐다 껸기 자기 함께 사진도 찍을까? 비밀도 공유하고 의상도 칭찬해주고 가나 가나? 잘가 자기 다음에 봐! 나 빨리 죽이고 올게 자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슬픔상신이 전화를 하고 이 우울한 상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우리가 전화해서 피아노치면은 저기 상호작용이 없어진다네요 이거 피아노치고 다행인 오빠랑 친한 친구는 자기한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 사신남빈 남친남친 아 오빠 찌는 사람 찌는 사람 천국 보여줄 수 있어? 아 스킬레벨이 안되는구나 어 일단 행복해졌습니다 아 이동합시다 자 갑시다 이제 자 이동합시다 우리는 이제 루이스 에릭에게 갈거에요 우리 에릭네 집에 갈거거든요 우리 집도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돈을 모아서 좀 이런 대조탑으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는 좀 옆 건물로 이사하면 생각 좀 해보려고 옆에 동네 옆마을 옆마을 집은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사를 하면서 집을 팔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제가 집을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같이 살자고 말을 해야 돼요 저기 자기 나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자기 왜 불편해 자기 왜 불편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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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합치는데 부지에 모든 가격을 판매할겁니다 이렇게 판매하면은 자 모든 가격 판매하고 저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저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야아 돈봐봐 나 지금 30만원 있거든 보이냐 애들아 돈은 이렇게 풀리는거야 돈 이렇게 풀리는거야 자 일단은 우리의 다음 목표 자 우리의 다음 목표 이거보다 큰 집이 있는지 이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지를 좀 봐야됩니다 보니까 이 자유지로 행동하는거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야? 자 일단은 우리는 일단 이 집으로 이사람이 왔으니까 우리는 자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 이사람이 아니죠? 이동을 하면서 얘랑 같이 갈 필요 없구요 이제 전화는 일단 다 꼬셨기 때문에 3억 9천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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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얼마인지 볼까 한번?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일단은 우리 진짜 이 오크소택은 진짜 얼마인지 궁금하다 2십 6만 야아 별거없네 야 진짜 싸네 에 진짜 싸잖아 진짜 싸잖아 아 진짜 아 저 정도면 뭐 아 참 껌값이네 아 얘 왜 자꾸 같이 가 근데 저 혼자 이동을 할 건데 저는 옆마을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 우아시스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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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 야 어디냐 어디가 좋겠냐 일단 여기다 로미즈 여기로 가자 일단 여기서 한번 둘러봅시다 이 집이 괜찮은가 마땅한가 이거 약간 숨바꼭질 같지 않아요? 숨바꼭질 공포영화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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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생각보다 그나 별론데 에ーディ 할아버가 Creo 정 OUT 하 confirm 나쁘지 않다 아담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너무 작은데 집이 아니겠다 왜 여기서 화창질하니 이런집에 누가 살아 어떻게 살아 이런집에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후진집이라고요? 아 진짜? 어 요집은 좀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나쁘지 않은게 아니고 좋은데? 어 문 두드려 여기 개널문데? 야 이거 봐 예술적으로 굉장히 이쁜데? 좀 봐줄가라네 아 집에 아무도 안계시네 아 이럴 수가 아 집에 아무도 없네 이래도 되는거야? 일단 그러면 그냥 일단 집으로 가야겠네요 일단 집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 제가 이거는 확장팩을 좀 어 확장팩 지금 살 수 있을건데? 일단은 저거 다른 마을이 없어 다른 마을은 없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내가 확장팩을 사려는 이유가 다른 마을이 있어서에요 확장팩은 다른 마을이 있거든 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니 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니 아 감사합니다 예은이 이 사이코같은 눈동 이 이 이 눈 봐봐요 이 아주 악마같구만 여긴 집 여기 집 다 어디갔데 지금? 출근했나? 얘 어디갔어 얘 뭐해? 왜왜왜왜왜왜 사생활을 치매되게 됐는데? 일단은 저 역시 저 역시 이 집안에 이 집안에 이제 모든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먼저 할 겁니다 TV 크기에 대해 불평을 합시다 일단 이 새끼 좀 돈 맛을 알아불린 눈 어머니한테 화냅시다 이 행복한 가정을 일단 망가뜨리는 거 보면 모욕하기 패드립 치고 있죠? 고암도 칩시다 어머니 주스 진희도 같이 드시네요 의상도 조롱합시다 어머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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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해 야유해 의상 조롱하니깐 창피함에서 행복함으로 바뀐 와 진짜네 와 진짜네 돌아왔다 야 얘한테도 화내 고함쳐 야단쳐 미친놈이네 어 유독같아요 앨리스는 주민센터 교육실을 청소하자 실수로 증기를 많이 썼습니다 정신차릴 때까지 어쨌든 버팁시다 버팁시다 버티고 죽읍시다 버텨 버텨 어? 감히 일하는데 건방지게 야단쳐 어 음 나쁜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야 김 루이스 올리비아 널 아주 혼내주겠어 고함쳐 의상 조롱해 딸내미한테 초등학생처럼 초등학생처럼 의상 조롱해 오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좋아좋아 고함 또 쳐 야단도 치고 야유해 야유해 저 떠나달라고 부탁해 떠나달라고 좋아좋아 완벽하다 야 진짜네 막 화내니까 행복해하는데 얘 뭐야 특성 도대체 아 이분도 우리 가족인가요? 고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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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개꿀된 몰카가긴 해 마지막에 사신남친 만들면 죽인사람들 나타나서 확추는 각 아닙니까 가루 나가 바립 성세 피피피 프랑 스위치 가르침 탐파 무스카 플라보 트립 엄마가 라마라고 암시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라마라고 암시해 아 팬트립이구나 아 사바 야 야 너 정말 라마지? 에이 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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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룰 음룰 니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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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엄라다 니엄라 자 일단은 내 남자는 나한테만 꼭 잘해줘야 합니다 얘 왜 이렇게 바보가시고 그러거든요 예은이 얘는 왜 또 자 졸리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집에 돌아온거 아닙니까 킴 엘리스? 제가 내 남편 내 아낸가요? 잠시만 이게 내 아낸가? 안해네 야 이혼해 그냥 이혼해 바로 이혼해 이혼부터 해 이혼부터 해 오 있어 얘? 빨리 좀 봐라 오 목소리 멋있다 이혼했는데 사랑을 왜 나눠? 보암치고 모욕합시다 이번에 저희 집 이거 음 여기는 옥상이 있나요? 옥상이 있긴 있는데 문이 있는건 아니니까 우리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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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떡 한 명씩 한 명씩 창문만 달아주고 일단 방을 미리 만들어 놓자 아 밖에도 있네 익사시킬까? 익사가 좀 빠른 것 같기는 하기도 하고 어디다가 좀 만들어 놔야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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